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서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서부터 26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돼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니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미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장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 그 중에서도 26절에 있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저는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문구로 바꾸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옳도다 혹은 의롭다 하는 이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문장 속에 있는 옳다 혹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본문의 흐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보면 마치 이 문제는 니가 맞았다. 너는 잘못 없다. 니가 올바르게 처신했다. 이런 뜻으로 알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여기에서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 창녀인 것처럼 자기 얼굴을 가리고 복장을 바꾸어서 속이고 잠자리를 하여 잉태한 이 다말을 향하여 이 표현을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특이하게 여기고 잘 살펴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여인이 이 다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다윗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게 할 때에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서의 다윗인 동시에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세 명의 여인은 결정적인 공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세 여인의 이름 중에 가장 신비로운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른 두 여인은 왜 그 자리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는지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누가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경배하였는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도 감탄을 하였고 또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행위 이전에 그 라합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가가 본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실 안에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잇도록 함에 있어서 바세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성경은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라합과 바세바는 5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명확한 기록이 있고 그것은 우리도 쉽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경우는 이 장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좀 부끄럽고 어디 가서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라는 이름이 마트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되면서 그를 높일 때에 갖는 첫 번째는 다말이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던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은 것이 있는가 그가 그 믿음을 높이 드러낸 명시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장세기도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말이 등장한 것이 장세기 38장인데 거기 어디에 다말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여인의 이름이 처음으로 올라간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초상을 알고 있습니다. 장세기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사라를 주목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사라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언약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는 분명히 성경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부가가 이삭을 향하여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이 다윗 왕실 족보에 그가 끼친 공로는 이로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삭의 축복이 에서를 향하여 헛든 곳을 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야곱이 믿음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리부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깨우치고 야곱을 진정으로 축복을 하고 야곱에게 이 가난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아브라함 옆에 사라라는 이름이 없고 이삭 옆에 리부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라보다도 리부가보다도 다말은 더욱 주목하고 그를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여인의 세 여인의 이름 중에 다말이라는 이름의 여인인 겁니다. 이 이름인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사라보다도 리부가보다도 다말을 기념해야 된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룩기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룩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룩기에도 신비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룩기의 그 아름다운 스토리 룩과 보아스의 그 놀라운 서정적인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할까? 다윗 왕실의 선조들 가운데는 이렇게 멋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가? 룩기를 마무리 짓는 구절이 있는데 베레스서부터 다윗까지에 이르는 그 족보를 마지막에 쓰고 있습니다. 베레스서부터 나왔다고 해서 베레스서부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바로 유다와 다말인 겁니다. 유다와 다말로 말미야마 특히 다말로 말미야마 베레스가 존재했고 베레스의 계부를 이어가다가 다윗의 몇 대조 위에 룩과 보아스가 나타났다. 여기서 룩이라고 하는 모합 출신의 과부 모합 족속 출신의 이 과부가 유다 가문의 핏줄 속으로 들어와서 유다 가문의 중요한 혈통을 낳는 어머니가 되었다. 다윗의 조상, 다윗의 혼조들의 핏줄을 잇는 역할을 했다. 더군다나 룩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 혈통에 흐르는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그 믿음의 깊은 것 깊은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그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며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함에 있어서 룩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라합의 믿음을 만나게 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베레스를 낳은 다마리라는 여인이 있다. 다윗이 올 때까지는 다마리라는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 룩이라고 하는 여인, 이 세 여인이 매우 결정적이었고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보여주고 가르치고 자녀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이 세 여인을 보면 된다. 다윗이라는 왕이 나타나고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영원한 왕, 영원한 보호자라고 하는 언약, 메시아 언약을 더욱 구체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믿음 아니면 안 되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얼마나 독보적인 것이냐? 왜 유다 가문이냐? 왜 다윗 혈통이냐라고 할 때 이 여인들을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이름에서 놀랍도록 신비한 것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인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일제히 그는 나보다 옳다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엔하이브에도 righteous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비교해 봐도 사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등에서 옳다라고 하는 번역을 하였는데 이 번역은 그 자체로 보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 내용이 원어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쓴 용어가 차닭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완료시제로 써 있습니다. 번역이 아니라 개념을 따져봐야겠죠. 개념을 따져보면 이 차닭하는 공의, 정의라는 뜻으로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히브리어 단어에 충실하게 그 개념을 반영하여 번역을 해보면 그는 나보다 의의롭다. 그는 나보다 정의롭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마치 창녀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임신한 것이 무슨 정의로운 행동입니까? 얼핏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 상황을 놓고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 옳다. 그래, 네가 옳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뜻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 여기서 비교급을 썼습니까? 나도 정의롭지만 내 며느리가 나보다도 더 정의롭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지금까지 뭐를 했다는 겁니까? 의의를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의의를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려가게 만든 사건과 그 팔려간 요셉이 예굽에서 처하는 상황 사이에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이 기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거기에서 뭘 추구하고 있었느냐 하면 정의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앞으로 돌아가 보면 유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유다가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감을 느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강렬하게 반항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38장의 사건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입장에서 서서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집안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 너무나도 한심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봐도 비겁한 겁니다. 자기 형의 장작권을 죽한 그릇으로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가서는 외삼촌 집에서 20년 종살이를 하다가 또 도망을 오는데 하나님이 중재하지 않았으면 큰일을 당할 뻔했죠. 유다는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형들 자기의 동생들 그거를 놓고 보면 도대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언약의 상속자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도대체 그런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 핏줄은 도대체 무언가 이렇게 불이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을 속이고 뒤통수 치고 잔인하게 죽이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란 말인가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가족을 떠난 것이고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장세기 38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족 속에 가서 거기서 자기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친분을 맺고 동맹을 맺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가난족 속 유력자의 딸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추구했던 것이 체다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미슈타파와 체다카가 있습니다. 둘 다 동의어처럼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둘 다 의로운, 의롭다, 의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슈타파와 추다카가 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차이점은 추다카가 좀 더 폭이 넓으면서도 깊은 단어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트다카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 너는 사람다운, 친자다운, 형제다운 도리를 이렇게 지켜라라고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잡으려고 내 보기 좋은 거를 마땅한 담보물을 내가 움켜쥐고 갚기 전에는 이거 못 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 빚을 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담보물을 골라서 와서 줄 때 그거를 의심 없이 받고 그거를 담보로 해라. 네가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아쉬운 것을 뺏어오듯이 그렇게 잔인하게 담보를 잡지 마라. 그런데 네가 가지고 온 것이 그 사람의 이불이나 저녁에 덥고 잘 옷 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네가 담보로 잡았는데 생각해보니 저 사람은 오늘 밤 춥게 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녁을 굶겠구나 몹시 춥고 배고프고 참 눈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너는 그 담보물을 가서 돌려줘서 네가 얼마나 관대하고 내가 얼마나 자상하며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내가 그렇게 칭찬을 받을 때에 그때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 행위가 네게 의가 된다. 내가 베푼 자상한 행동 하나 때문에 너를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행동이 똑바른 것만을 의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미슈타파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 속에 그 원수가 혹은 빚쟁이가 어떤 자상함, 관대함을 받아서 그가 비뻐하고 너를 칭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관계성을 갖는 것이 치다카인 겁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치다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 다말의 행동은 다말 자신이 살기 위하여 발버둥쳤다. 다말 자신이 자식을 얻어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기의 행동이라고 하는 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슈타파가 아니라 치다카인 겁니다. 그러면 다말은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른 겁니까? 누구에게 관대하게 한 겁니까? 유다인 겁니다. 유다 가문인 것입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그의 외모라든가 그게 뭐 어떤 섹시함이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그동안 유다가 추구했던 자기 나름의 올바름 사람 다음이라는 것을 보고 멋진 사람 수아 멋진 사람이구나 그의 딸도 참 그 정신이라든가 사고방식이 괜찮구나라고 하여 그 딸을 아내로 취하여 세 아들을 낳았다.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다. 그런데 유다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엘의 아내로 다말을 구해 주었는데 엘이 이 신혼초에 갑자기 죽은 겁니다. 여와 목전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언지는 모르지만 유다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며느리를 얻어서 엘과 결혼을 시켰는데 엘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유다는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관례대로 둘째의 아들 오난을 다말과 동침시켜서 엘의 후사를 잇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난도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어떻게 악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말만이 아는 겁니다. 유다는 이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화의 근원이다. 이 여인이 나쁘다. 이 여인이 악하다. 그래서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다말이 문제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37장까지 올 때에 유다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또 이 정도로까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납득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여종의 자식들이 그 피 묻은 옷조각을 가져서 아버지한테 보여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우는 거를 보고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저렇게 우울었을까? 요셉이니까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저렇게 슬피 우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죽었으면 누나는 깜짝 안 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넌데리가 낫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등을 지고 형과 등을 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을 보니 우리 집안의 다른 형제들 아버지보다도 훨씬 낫네. 차라리 애서가 더 낫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하니까 그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고 두 아들을 그렇게 잃으니 다말에 향한 미움이 그렇게 크고 이제 셋째 아들마저 잃어버릴까 봐 전정긍긍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말의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도 자식으로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요셉이 특별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 차별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점에서 아버지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아버지와 다른 자식들 사이에 이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다말을 통해서 깨달았고 다말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유다의 혈통을 잇고 믿음을 잇는 자식을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말 너는 내게 자비를 베풀었다. 올바른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살아나도록 했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셉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보여준 반응들은 그 이전의 유다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언을 하는 장면에서 이 유다의 믿음이 드러나고 야곱은 이 유다를 신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의 그 말 속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야곱이 왜 눈치를 채지 못하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던 이 야곱이 이 자식들의 말 가운데 유다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래서 유다를 믿고 따라갑니다. 첫 번째로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곱으로 가야 억을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야곱은 베냐민마저 죽을까봐 굉장히 걱정하면서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창세기 43장 8절에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비 야곱이 아니라 아비 이스라엘이라고 쓴 표현에서 지금 관점과 포커스가 어디에 놓쳐져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상속과 가난한 땅에서 이룰 그 나라 열두 집화의 조상으로서의 호칭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열두 집화 전체를 묶으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은 곧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 아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압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 모두 특히 우리 어린 것까지 포함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삽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베냐민과 함께 가는 것은 우리 전체의 목숨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살 것입니다. 자기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데 요셉이 애국 총리로서 베냐민을 함정에 빠뜨렸죠. 너희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예를 두고 너희들은 가라. 곡식을 가지고 가라. 가자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마치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이 베냐민만 두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 44장 30절에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비의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버지 야곱이 죽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이럴 수 있습니다. 36장까지를 보면 그리고 요셉을 죽이는 그 장면까지를 놓고 보면 레아의 아들들은 라헬의 아들들에 비하여 차별받았다는 생각에 여종의 자식들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루벤이나 유다는 36장까지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못 죽여. 이 아이 죽이면 우리 아버지도 죽어.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이 요셉을 죽이려고든 나부터 죽여라. 나는 요셉을 살리기 위하여 너희들과 싸우겠다. 목숨 걸고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절대로 안 했어요. 왜? 자기도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형제니까 죽이는 건 좀 잔인하지 않느냐 이 정도만 생각을 했을 뿐이지. 미운 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괘씸하고. 뭐 우리 주인이 되겠다고? 우리 왕이 되겠다고? 우리 절을 받겠다고? 완전히 싸가지야.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바로 라헬의 자식 베냐민.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애굽 총리에게 하는 말이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아이가 지금 죄수로서 여기 애굽 땅에 갇혀 있게 된다는 소식을 알면 우리 아버지는 당장 죽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보내고 나를 대신 담보물로 붙잡으십시오. 나를 죽여도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닙니다. 완전히 놀랍도록 바뀌었죠. 지금의 이 상황, 이 심정이라면 22년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아이를 죽이지 마. 정 죽이려고 원한다면 나를 대신 죽여라.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 마음가짐이에요. 32절에 보면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가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께 영원한 죄를 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 나를 대신하여 붙잡고 죽이려고 하던 나를 죽여라. 30절에서 33절은 우리 교회론에 있어서도 기독론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치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에 서로 결탁되었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연결되어 있다. 연락, 연결하여 통했다. 그 단어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오가 카수하루입니다. 카수하루 서로 하나로 뒤얽혀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교묘하게 짜여서 하나의 옷감이 되는 것처럼 그물이 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기능하고 작동하게 되었다. 이 카수하루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매우 유명한 대목이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연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여기서 연락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도 히브리오로는 카수하루입니다. 그 연락되어 서로 뒤얽혀서 하나가 되어서 그 결과로 연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유다가 다말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생명이, 마음이, 인생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거다. 그런데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유다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 아버지로 보내요. 내 아버지 살게 하고 대신 나를 죽여라라고 얘기할 때도 이 베냐민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같은 생명이고 저 베냐민을 죽여야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나를 죽이면 베냐민 죽인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냥 나를 죽이시고 저 베냐민을 보내서 내 아버지는 살게 하십시오. 이 베냐민을 그대로 아버지 앞으로 되돌려서 곡식을 사가지고 다시 살려서 이렇게 데려다 주겠다고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왜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이 형제들과 아버지 가족들과 그 족속, 권속들, 어린 것들을 살리기 위하여 곡식을 구하러 왔고 이 담보로서 베냐민을 데려왔고 이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돌려 보내주어서 저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유다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범죄자는 처벌을 해야 되고 약속은 이루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유다는 어떤 이득이 없는 겁니다. 다만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전체를 묶어서 도대체 여기에서 뭐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치다카, 공의, 정의.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사법적 정의가 아니라 그 안에 관련된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관대하게 하며 넉넉하게 하며 행복하게 하며 기쁘게 해주는 그 효과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치다카이고 거기서 뭘 봤느냐 하면 서로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제가 산다면 그거 좋은 거다. 쟤를 죽여서 내가 사는 거 베냐민만 던져주고 자기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애굽의 총리의 권세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우리는 곡식을 가져와야 이 남은 자식이 다 살아야 될 텐데 할 수 없이 베냐민 죽어왔어요. 안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발뺌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죄짓지 않고 의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원수를 사랑하라. 배고픈 자의 배고픔을 헤아려라. 억울한 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 의하여? 다말에 의하여. 다윗의 왕위가 사울과 다른 결정적인 점은 바로 이 채닭하에 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왕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를 물리치지 않고 못되게 차별하여 냉대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가 괴롭고 힘이 들지만 끝까지 품는 아둘람 굴에서의 그 다윗의 그 자비로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실망시킨 부하들마저 포용하고 끌어안고 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그 아둘람 굴에서의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왕이 되서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그 의의의 나라를 다윗이 이루게 됨에 있어서 그 믿음의 본질을 그렇게 파악하도록 한 사람이 다말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 속에 무엇이 결정적으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의, 치다카라고 한다면 그 치다카의 개념을 눈뜨게 만들어준 여인이 다말이었던 겁니다. 유다는 그 치다카를 원했으나 그 치다카에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치다카를 원했으나 치다카는 그 유다의 삶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자기가 등지고 멀어짐으로써 얼마나 더 멀리 어두운 구석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이 다말로 말미암아 치다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게 되었고 그 치다카를 움켜쥐고 그 정의로운 믿음을 갖게 만들며 그가 그 믿음의 본질에 깊이 뛰어들어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라하비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발견하여 유다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자손을 낳게 하고 모합 과부 루스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할 때에 무엇을 보았느냐? 라합의 믿음 속에 정말 뭐가 있느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냐? 루스의 믿음 속에 뭐가 있느냐? 정말 본질적인 것이 있느냐를 보는 안목을 이 가문에 열어준 것이 다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계속 성장하여 다윗이라는 왕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남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적 측면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다말의 공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또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가집시다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라 얘기할 때에 그러면 그 믿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 믿음의 본질 속에서 무엇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중시하여 그것을 이루어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여받아서 우리 죄가 씻기어져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미스타파만 생각한 겁니다. 다말이 보여준 라합과 룻,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핵심에 있는 스닥카는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다말의 믿음에서 다말이 추구하고 있던 것에서 그리고 유다가 깨달은 것에서 우리도 역시 휘입히 발견을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 행동 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